전세계인의 음악축제! 2014 앱넷 에이션 뮤직고업! 2014 마마를 더욱 알차게 즐기기 위해 두 남자가 뭉쳤다! 마마의 산징인! 문희주! 객관적인 매의 눈! 서정민 기자! 마마의 히스토리부터 미리 보는 2014 마마까지! All of up 마마! 11월 18일 8일 오후 6시! 마마의 모든 것이 공개됩니다!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